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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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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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이거 고기 막 엄청많어. 나는 탁고기만 탁고기잖아. 여기 양목이 됐다. 여기엔 피에나 소시지가 없어. 아 저기요. 피에나 소시지가 없는... 오! 어? 오! 어? 뭐? 뭐? 아 자기야 어디가? 자기야 응? 나랑 결혼해줄래? 어머 좋아 저 소멍이 뭐야 저 소멍이 갑자기 소름 돋겼고 진짜 짐린이들이 제일 싫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지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저기 단골인데 민아가 디펙사람 처음 보는데 어.. 꼬마야?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으렴 아 알았어 뭐야 늑대야 왜 그래 드디어 만날까두 나의 인생의 동반자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를 만날 때 어 어 어 어 어 어 자기야 거기서 자기야 어디가 자기야 어 나랑 결혼해줘 어머 좋아 우와 지불 Month Fast op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음 오 으 으 으 으 아 아 아니 이 꼬만대는 갑자기 왜이러지 아니 얘들아 무슨일인데 다들 왜 그러는거야 아 진짜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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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제 그만해! 마라탕 재료나 담았으면 죽어! 아 무슨 맛 먹을 거야? 어? 이건 기회야 누나한테 잘 보일 기회 아 저는 상남자니까 매운맛으로 주세요 어 괜찮겠어? 이거 어른들도 못 먹어 그냥 얌전히 얌비한 맛 먹어라 흠 전 상남자라서 매운맛 몰라요 흥 반했나? 아휴 진짜 야 넌 무슨 맛 먹게? 어헝? 저는 상남자니까 매운맛 먹을게요 아휴 그래그래 야 너는? 어? 저는요 애들보다 더 센 맛을 시켜요 나를 시켜봐 주시겠죠? 애들도 모르는 나의 존소 놀라 좀 해 으흠 저는 치욕 맛이요 뭐? 아휴 내가 그래 좋아 손개물 잡았다 아우 여드라 난 이제 신사처럼 자리에 앉아 있을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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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헝 내가 먼저 안 니꺼야 아 재미들 진짜 꼴보기실네 아 다 먹지도 못할거면서 이만큼이나 담궈 뭐? 매운맛? 하하하 너네 한번 죽어봐라 개장인지 엄청 넣어줄게 아 양이 많으니까 한그릇씩 만들어야 되잖아 아휴 재미들 좀 안았으면 좋겠네 얘들아 그거 아니야? 요즘 유행하는거 잘 봐라 꽉꽉 얼어붙은 한강미를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아하 그거 알지 꽁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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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 그게 뭔데 아하 아야 반죽대 너 이거 몰라? 유행을 모르는구나 너 정말 뒤처졌다 그게 뭔데 나도 알려줘 아이 미안하지만 알려줄 수 없어 이건 선의의 경쟁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공평한 경쟁이라고 너 아까부터 봤는데 저하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지 아 그걸 어떡해 나도 똑같아 유행을 안다는 건 곧 저 누나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뜻이니까 아 난 힘껏 주겠어 어필하겠다 이 말이야 꽁꽁 얼어붙은 한강미를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렇구만 그렇다면 나도 줄 거야 꽁꽁 얼어붙은 한강미를 탱댕이가 뛰어다닙니다 아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나도 줄 거야 꽁꽁 얼어붙은 한강미를 꽁꽁 얼어붙은 한강 꽁꽁위를 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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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 있는 것만 먼저 줄게 너 맛있게 먹어 꽁꽁꽁 꽁꽁꽁꽁 역시 누나는 내가 먼저소 얘들아 내가 먼저 먹어 볼게 뭐해 그냥 네가 안쪽에 있어서 먼저 주신 걸 하잖아 응 한입만 진짜 한입만 난 내꺼 나오면 한입 좀 줄게! 나도 나도! 아우 시끄러워라! 아휴 재미네들 너무 싫어! 아하 야 한입 먹는다! 오! 매워! 이거 가지고 뭐가 맵다고 내가 한입 먹어봐야지 그래. 도대체 부터! 아악! 진짜 한순들이 있네 나같은 상남자는 그냥 한입에 아악! 이렇게 매워!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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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물이 나오면... 아우 얘들아 좀 조용히 좀 먹어줄 순 없겠니? 물 물 물 물 물...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... 빨리 만들어서 먹이고 내보내는 게 낫겠다. 아! 다 부기! 마다스틱 베이비 아! 쟤넨은 말도 안 좀 고아! 그냥 막무가 내야, 막무가 내! 아이고 그냥 한 대 뒤바꿔 올까? 아씨 화나서 안되겠다 나만의 화풀이를 좀 해야겠어 이대로 있다가 핫박을로 뒤지겠어! 자 쫙 쫙 히 쿡퉁퉁 쿡퉁퉁퉁 아휴 가리침을 좀 넣은 다음에 캡사이신으로 덮으면 오! 아이 감쪽같은데? 아휴 한 번 더 쿡퉁쿡퉁 어차피 마라탕 매워서 침 밑인 줄도 모르겠지만 내 침이나 먹어라 이 칠민이들아! 쿡퉁퉁퉁퉁 아휴 주문하신 마라탕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음 될거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의 천사 엔젤 마이 헐리 쑥스러워 하기는 자 그럼 먹어볼까? 됐다 Dustin 아휴 주저 떨긴 제미니 녀석 아 네 침이 잔뜩 들어간 건데 맛있냐? 어 맛있어? 아휴 드러워 늑대만 어필하고 있잖아? 쟤껄 언제 넣어요? 배가 퉁떡지에 풋 깼어? 아 네 금방 나가요 너는 특별히 가래찜으로 듬뿍 넣어줄게 아 이정도면 될려나? 아니야 저 꼬맹이는 그냥 내 가래찜이나 먹고 배탈이 났으면 좋겠네 쟤껄 언제 나와요? 어? 어? 아니 그거 제거 아니에요? 왜 제 음식에 침을 뱉어요? 어? 아니 그게 그래 뱉었다 난 너희같은 재민이가 시끄럽게 음식 먹는게 싫어서 뱉었다 어쩌래 이 사람이 저 신고할거야 하던가 나 어차피 알바야 그만둬만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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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무슨 일이야? 아니 이 누나가 우리 음식에 다 침 뱉었어 뭐? 어? 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늑대야 너가 신고해 그래 어? 누나 어? 왜 그래 늑대야? 네가 신고하니까 어쩐지 만화탕이 평소보다 좀 달달하던데 뭐? 좀 더 뱉어주세요 누나 조금 더 조금 더 아! 이런 미친 변태잼민이가 다 있어 욕하는 것도 사실이라네? 내가 사과할게! 어? 내가 그냥 전사할게! 어? 누나, 그러지 않아도 돼요. 누나의 상수는 내 가슴에 담아뒀으니까. 저리가! 저런 더러운 재민이 보기도 싫어! 누나 가지마! 늑대는 정말 재활이 불가능한 쓰레기구나! 우와... 늑대는 그날 이후로 마라탕 가게에 당분이 되었습니다. 아저씨, 오늘은 누나 출근했어요? 응? 안 왔는데? 그래요... 하... 그 마라탕... 또 먹고 싶었는데... 아쉽네... 아직도 못끼리...